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21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호성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가 벌써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면 5월입니까? 벌써 그렇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돈 쓸 일이 많은 날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4월에 바짝 걸어서 5월에 아이들 선물도 사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우리 스승의 날에는 이제 선물을 못하죠 못하고 마음의 선물을 보통 하죠 4월이 보통 통계적으로는 좋았던 달이었으나 2022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제동스러운 말씀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제 생일까지 5월에 있다는 것도 미리 좀 아니 지난번에 12월에 저한테 3월인가 4월이라고 하시는데 음력으로 하세요 생일을? 음력 양력 다 합니다 아 뭘 주문하시는 거예요? 5월이 공식적인 저희 집안에서 내려오는 저의 생일이기 때문에 며칠이에요 며칠이에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셔야죠 제가 나이키 운동화를 사드리기로 했잖아요 가까워지면 임박해지면 어른이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나이키 운동화를 사드리겠다고 방송을 통해서 공공 의원님 말씀드려가지고 4월 동안 열심히 좀 일을 해서 돈을 비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이 좋아야 더 하하호호 하면서 이야기할 텐데 주말에 시장 보셨던 분들 또 우리 미주미 주말라이브 보셨던 분들은 편한 주말을 보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힘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기운 빠지는 주말이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늘 시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우리는 또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니까 오늘도 지난 주말 사이 마감된 시장 분위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또 주요 자료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시장 상황 그리고 정말 한껏 달아올라야 하는 실적 시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양영 전문의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시장 하락 마감했는데요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주제입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 실적 부진이 우려해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고요 다우 지수는 주간 기준 4주 영수 빠지면서 굉장히 무거운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인데요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대부분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특히 다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3% 가까운 급락을 보여주면서 금리 인상의 치명적인 우려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이 이게 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맵 눈이 피곤하죠? 안 보입니다 너무 쎄팍해요 너무 쎄팍하죠? S&P 500개 종목 중에서 15개만 올라왔습니다 485개가 빠졌다는 그런 하루가 흐름을 보여갔고요 제가 볼 때는 극히 보기 드문 현상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른 종목들의 퍼센테이지도 높지 않고 정말 맞습니다 저게 보시면 페이스북 옆에 있는 게 트위터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 외에는 다 빠졌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이 빠진 건 저는 진짜 근래에 팬데믹에 처음 보는 그림입니다 정말 많이 빠졌으니까 아마도 걱정이 크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올 때 택시 타고 오거든요 택시 타는데 오늘은 제가 하필이면 총알 택시 탔어요 총알 택시 총알 택시가 따로 있어요? 모르죠 탄 다음에 아는 거죠 그 기사분이 빨리 다니셨군요 보통 여기 올 때 걸리는 시간 30분 걸리는데 20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여기를 10분을 쪄는데 제가 지금부터 속이 멀미가 나거든요 너무 빨리 달려서 그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금리도 빨리 오는 문제가 되고 택시도 빠르면 문제가 된다 좀 적당한 속도로 인생은 좀 적당한 속도로 움직여야 하는 그래야죠 그래야죠 적당히 가야 됩니다 적당히 가고 적당히 움직여야 되는데 금리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것 같다는 게 우려가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대 지수의 흐름을 주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안 좋습니다 다우가 1.9, S&P 2.7, 나스닥 3.8%가 빠지면서 정말 어려웠고요 옆에 보시는 연중을 보게 되면 나스닥이 약 18%가 빠지면서 조만간 2자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3월에 저 나스닥이 2자 앞자리가 2이 바뀌었을 때 더 이상은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극구 안 되는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다행히도 4월에는 좀 좋아지나 싶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거의 한 자릿수로 줄어드나 싶었는데 다시금 더 확대가 되는 그런 양상에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셨을 텐데 그 이유를 이유를요 금리 관련한 발언들이 너무 쎄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초반에 제임스 블라 세인트루스 연중 총재가 갑자기 0.75% 금리 이상을 배제할 수 없어 하면서 할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지난 초에 그러니까 이것부터 금리 이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은 이분은 원래 강하게 얘기하는 분인데 0.75%는 거의 처음 발언한 걸로 해서 잠깐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50pp 인상하는 게 빅스텝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0.75% 포인트는 뭐 초울트라 메가톤급의 빅스텝이라고 그거는 기사장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0.75%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발언을 했고요 주 중반 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8월 연중 인상이 5월에 0.5% 금리 이상을 논의 가능하다 했는데 볼 때는 논의 가능이 아니고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0.5%는 그냥 뭐 확정이죠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의 후반에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와튼스쿨의 제네미 실외교수는 5월에 0.75% 금리 이상은 당연히 해야 된다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주장 지금 이제 주장 두 번이 나왔어요 0.75% 포인트가 두 번 나왔고요 또 그다음에 농모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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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떠갔고요 6월과 7월에 각각 0.75% 금리 이상이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내년 5월이면 약 4% 금리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상단이 더 올라갔네요 엄청나게 올리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올해 초만 해도 약 2% 얘기도 떨었거든요 두 배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다시 한 번 좀 우려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네 0.75% 포인트 이제 0.5% 빅스텝에서 0.75% 포인트는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맞는 용어이죠? 맞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초울트라 메가톤급 초울트라 메가톤급의 스텝이라고 제가 지은 거니까 아마도 가슴이 와닿지 않을까 싶고요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무거운 지수 다오 지수가 이틀 동안에 많이 빠졌는데 4% 급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게 흔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보여드립니다 다오가 저렇게 빠지다니 그렇죠 많이 빠졌고요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기록은 잘 못 보실 것 같아요 다오 지수입니다 다오 지수인데 주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10주 중에서 9주가 빠졌습니다 9주가 9주가 보통 다오수 20라고 적었는데 이런 거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평상시 기간에 보게 되면 보통 굉장히 이제 굵직하고 어떻게 보면 좀 튼실한 그런 30개 정도의 종목들이 모여있는 그렇습니다 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락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융주가 좀 많이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3월 21일 하루 빼놓고 한 주 빼놓고 다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말입니다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는데 다오 30개 종목이 전부 하락했습니다 100%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도 보기 등의 기록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기록은 없어도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게 없으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이번에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되고 사실 지금 시점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그렇게 안 좋나요 아니 미국은 우리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나잖아요 경기 좋죠 좋은데 단지 금리 이상 빨리 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빠질까라는 어떤 의구심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5월 달 금리 이상 하고 나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요 넷브리스 주가 뿔나크 하면서 성전의 끝이 온 게 아닌가 그렇죠 성장주들에 대한 좀 실망감 그래서 제가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화면에 나가는 그림인데 넷브리스 설명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아이비들이 전부 목표 주가를 내리는데 목표 주가 내린 폭이 거의 반토막입니다 반토막 그래서 진행하신 분도 이 정도는 굉장히 드문 경우다라고 하면서 다음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우리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빅테크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른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애플 알파벳 쭉 빠졌는데요 빅테크 빅파이브 종목이 하루 동안 빠진 건데 금요일 날 대략 금액으로 치게 되면 약 400조 원이 하루에 빠진 겁니다 이 5개 종목이 400조 원이면요 400조 원이면 어느 정도예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입니다 그냥 삼성전자 회사가 하나가 날아간 거예요? 금요일 날아갔다고 보시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아지게 되면 이 정도 사이즈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우리가 섞인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러지 않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준비했는데요 잘 기억하시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26일 마이크로스푼트 알파벳 27일 날 메타 그 다음에 28일 날 애플과 아마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들 상위 5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이번 주 예상되어 있는데 부디 실적이라도 좀 좋게 나오고 경기가 안 좋아도 우리는 뭐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 이런 좀 자신감을 내비치는 기업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넷플레스가 판을 좀 흐트려나갖고 이제 우리가 커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가 제일 큰 종목이 메타는 것도 좀 말씀드립니다 네 맵을 보겠습니다 주간의 맵입니다 주간단입니다 자 1번 엔비디아가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경기 침착 가까워질수록 반도체가 힘들어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2번이 메타 플랫폼스인데 이 와중에서 또 한 번은 10% 이상의 하락을 했던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박팀장 어떡하죠 박종원 팀장이요 주말에 괜찮았나요 이미 본인이 매수한 주가 이하로 빠졌죠 그러니까요 어디 들고 있나요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얼굴이 반쪽만 반쪽만이 됐더라고요 쪼그라들어갖고 아이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거 페이스턴 옆에 있는 게 약간 녹색이 트위트였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3번 테슬라는 그나마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그나마 조금 초록빛이 보이긴 하는데 목급 양일간 아유 그건 뭐 정말 치아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월요일에는 항상 우리 장부서장님이 고맙다 시리즈 3가지 정도를 준비하시는데 이번 주에 또 준비하시기가 눅눅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요 쥐어짜보죠 한 시간을 제가 쥐어짜습니다 여기 와서 진짜 거짓말하고 맨 처음에는 이제 우리 친근한 우리 이네모리 교수님이 계시네요 고맙다 테슬라입니다 실적 좋았고요 흐름까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종목을 평가할 때 A플러스는 거의 처음인 것 같다고 발표했거든요 바로 그 종목이 테슬라였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이건 뭐 볼 필요가 없는 종목이니까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네모리 교수님 사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실물보다는 좀 덜 잘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사진을 뒤져봤더니 마땅한 사진이 없어서 갖고 왔는데 좀 아쉽지만 실물이 훨씬 더 훨씬 더 좋았습니다 훈훈하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고맙다는요 다시 보는 일상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록이 나올 것 같은데요 스파이더맨을 292회를 관람한 분이 이번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이라는 영화를 같은 영화를 292번을 본 거예요 왜요? 3개월 동안 왠지는 잘 모르죠 3개월 동안 봤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씩 본 겁니다 3회씩 아니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 갖고 온 제가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영화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분이 왜 봤겠습니까? 그동안 영화를 못 봤던 거를 눌려있던 걸 폭파하는 거죠 팬티업 기민들이라고 해서 사실 그걸 보면서 조만간 우리도 292번은 아니지만 최소한 두세 번은 보는 날이 오지 않을까 우리나라 기대해보겠습니다 시간 제한이 풀렸잖아요 지난 주말 사이에 강남, 이태원 일대의 클럽 주변이 주사객들로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기사로 봤는데 우리 여동훈 앵커는 그런데 갈 나이가 아직까지 아니고 못 들어간다고 왜요? 잠깐만요 기사가 그렇습니까? 그것도 몰려 있는 거죠 난리가 한강 이런 데 젊은이들이 그동안 밤새 놀지 못했던 그 마음을 엄청나게 저 같은 사람도 가고 싶은데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저도 가고 싶은데 도텔마마 이런 데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시는데 조만간 가지 않겠습니까? 가야죠 가야죠 갈 수 있는 날이 와야죠 주심만 보지 마시고 돈 열심히 벌어야 또 놀잖아요 그렇죠 돈도 버시는데 여러분들이 벌고 싶다도 벌이는 돈이 아니니까 그렇죠 약간 묻어두시고 영화도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요 제가 처음 이렇게 발표합니다 미리 고맙고 싶다 제발 미리 예약했습니다 고맙고 싶다 빅테크 실적이 정말 잘 나오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보고요 믿을 거는 형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형님들 형님들 저기 메타는 빼고 아마존도 약간 애매하죠? 약간 그렇습니다 약간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애플 애플 좋아야 됩니다 구글도 광고 실적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마소와 애플을 저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는데 사실은 다 좋아야 돼요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뛰어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망을 깎으면 안 됩니다 전망도 경기가 안 좋아지고 가격이 많이 비용이 증가해도 다 증가할 수 있다 소비자들만 등고 있나요? 어제 주주는 좋은 거니까 만약에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음 주에 더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뭘 하든 더 열심히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지난 주말 사이에 또 많이 하락해서 신문이나 이런 방송 매체에 폭락 이런 단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도 2, 3년 사이에 팬데믹도 경험을 하고 했더니 이런 시장이 좀 2% 넘는 하락이 나타나도 약간 의연해진 그런 학습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 결 자주 보시면 익숙해지고 또 갑자기 또 올라가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올라가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상황을 그 다음에 자기가 올라갈 때 다시 한번 같이 환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 마감됐었던 시장 상황 자세히 확인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돌아오겠습니다 전국 모빌 전문점에서 만나보세요 총균세가 이제 끝났어요 그것도 땅, 돈, 힘입니다 그동안 거의 경제를 중심으로 세상 분석을 해왔다 경제라는 이론과 그물망을 가지고 설명하던 30, 40년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한데 정치 경제, 지정학, 그와 함께 정치 철학 블랙스완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회색 코뿔소가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인데 방심하다가 걸리면 우리가 인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내가 저기서 돈이 흐른다고 지금 몇 년째 얘기합니까 지금 돈이 흐르는 곳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알아도 귀찮아서 사실 접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땅, 돈, 힘 우리 여대원행과 되게 좋아하는 단어 아닙니까? 권력 저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여대원행과 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뭐? 깡 있지 않습니까? 깡 있죠 깡 깡, 장난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동안 이제 울도은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 그렇습니까? 사실 제가 굉장히 냉혈한이에요 아 맞습니다 찌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네 엄청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 저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무서운 여대원행과 함께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키온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1분기에 프리뷰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 요거 이 프리뷰를 보는 또 이유가 있다고요? 아 네 프리뷰 내용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좀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보통 이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실적 발표일 전에 자기들의 담당 기업에 보통 이게 탐방을 갑니다 탐방에 가서 보통 이제 뭐 당연히 비공개하는 정보들이 많을 텐데 최대한 이제 IR 담당자랑 이렇게 그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해서 최대한 토론을 하고 Q&A를 해서 정보를 얻은 다음에 보통 그 실적 발표일 전에 프리뷰 자료를 발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1분기 때 이렇게 어닝을 받는데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전반적으로 합쳐놓은 게 보통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 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었다면 아직 뭔가 기업이 공개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미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추정치에는 좀 반영이 된다라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려는 작업은 최대한 이렇게 탑다운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섹터에서 지금 실적 컨센서스가 최대한 많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 분기 때 좀 시장이 기대하는 거 이상의 좀 실적을 발표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발라보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 쪽 프리뷰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크게 시작해서 이렇게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 시즌이 막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좀 평가가 되고 있는지부터 좀 점검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탑다운으로 좀 하나씩 내려갈 거고요 일단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제 S&P500과 그리고 기술주의주의의 나스닥과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의주의의 러셀 2000의 실적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 S&P500 대형주의주로 구성된 S&P500은 견조합니다 사실 원래 4분기가 계절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 QOQ 숫자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숫자는 빠지는 게 원래 맞아요 그리고 YOY로는 14%씩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좀 중소형주의주의의 러셀이천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감익될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 감이 폭도 컨센서세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 좀 비용이나 이런 원부자재 인플레이션, 인건비 증가 공급만 병목 현상 같은 비용 문제들이 전체 모든 기업이 거의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주의주로 구성된 S&P500 같은 경우는 시장 지배력이 있고 가격 결정력이 있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면서 방어를 하니까 오히려 실적이 늘어나는 구도에 있는 건데 이 러셀이천같이 좀 중소형주 종목들은 아직 시장 지배력이 좀 작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을 다 못 올려서 전반적으로 이익이 좀 감소하고 있는 구간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기업들이 워낙에 대기업이나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들 위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더 많이 실적의 감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중소형주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차트를 확인해 봤고요 더 좁혀져서 이제 업종별로 보면은 그러면 어떤 섹터가 좀 실적이 괜찮나요? 네 일단은 이번 분기 때 이제 섹터별로 이제 EPS YOY 그러니까 전년 대비 숫자를 좀 봐보면은 운송 섹터랑 소비자 서비스 섹터가 가장 좋습니다 운송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트럭 운송 아니면 여객기들 항공사들 그리고 혹시 철도 업체들 해운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자 서비스 섹터 뭐 다들 아시는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런 이제 좀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에너지는 별로 이상할 게 없는 게 유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에너지가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로 좋습니다 좋은 섹터들은 조금 살펴봤고 반면에 좀 안 좋은 섹터들을 보면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유틸리티 그리고 은행 섹터들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운송 섹터가 왜 좋냐 이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실제 미국의 트럭 운송량을 말하는 거고요 이 빨간색 그래프가 운송 단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운송 섹터가 최근 2, 3분기 동안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유가가 올라가면은 그게 비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다 적자가 많이 나면서 안 좋았는데 이번 분기 때는 좀 특이한 점이 운송 단가가 엄청나게 오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궁금한 병목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운송 양 자체는 지금 줄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을 텐데 이 운송 양이 줄어드는 거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거 이상으로 운송 단가가 올라가는 국면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운송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게 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를 고민해 보면 저는 미국 경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대부분의 작년에 4분기 때 제가 보고 있는 트럭 운송 업체들이나 대부분 다 이 운송 캐파를 늘려놨어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근데 운송 양은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가격 협상할 때 운송 업체들이 굉장히 불리한 환경인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운송 단가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다라는 말은 이 운송 대기 수요라는 게 엄청나게 지금 폭발해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올려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트럭 운송 업체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단가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인 즉슨 뭔가 지금 당장은 공급만 병목 현상 때문에 운송이 안 되더라도 물건들을 어디론가 엄청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인 즉슨 소비되려고 보내는 걸 거잖아요 저는 이제 상반기 때는 좀 운송 섹터가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에는 결국 이게 다 소비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소비 섹터가 좋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위원님 혹시 헷갈려 할까 봐 지금 나와주고 있는 운송에 대한 부분이 좋은데 이게 또 주가의 반영에 대해서 현재 있는 운송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또 좋은 건 아니잖아요 주가 움직임이 관련 기업들 페덱스 같은 기업들 또 철도 같은 기업들 주가가 빠지니까 약간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는 게 반영돼서 이건 매출 좋아졌지만 약간 반대의 모습 보인다는 것도 그건 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가 다시 또 이러한 지표와 함께 또 중장의적으로는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주가는 뭐 단기적으로야 심리를 많이 반영하잖아요 심리가 반영돼서 사실 저희는 트럭 운송 업체들이나 트럭 제조사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운송 얘기해 주셨고 소비자 서비스 섹터 소비자 서비스 섹터 같은 경우는 이 지표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 프로드코라는 업체에서 보통 주요 트래킹하고 있는 리테일 업체들의 이제 트래픽을 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YOY 추이를 전년 대비 증가율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게 주간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은 사실 2021년에 이미 다 정상화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간 게 YOY 3000% 이래서 그런 거고 이제 엄청나게 다 증가를 해서 회복을 했는데 올해도 사실 이 YOY 숫자가 거의 40% 50%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2019년 대비해서도 이미 한 50% 가까이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미국 경기는 일단 당장을 보면 너무 불하다는 거죠 오히려 되게 지금 굉장히 좀 많이 경기가 좁은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나 여러 리테일 업체들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차 섹터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공급난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해도 이게 잘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월간 자동차 생산량이 원래 이제 한 15만 대 정도 됐었다가 한 20만 대 됐었다가 지금 아직까지도 15만 대를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월 달에 있었던 이슈가 GM, 포드, 도요타, 북미 공장 또 생산량 계획을 감축했어요 왜냐하면 2월 달에 캐네디안 트럭 운송 드라이버들이 파업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부품 수급 문제가 있어가지고 GM, 포드가 또 생산량 가이던스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동차는 계속해서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 소비가 좋다더라도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유틸리티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전력이라는 서비스라는 거는 재고가 없다는 거예요 재고가 없다 보통 이제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면 그 즉시 소비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이렇게 전력이라는 걸 저장하고 이런 거는 사실 아직까지 되게 성장한 산업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려면 그런 발전소는 보통 수요보다 굉장히 높은 캐파를 구축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기가 끊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보통 그 발전소는 소비자들 대비 가격 협상력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버리니까 네 공부를 많이 해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 파란색 그래프에 나오는 건데 전력비라는 건 기본적으로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야 당연히 이제 천연가스를 기반한 발전소가 가장 많은데 점유율 40%거든요 그런데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급등하다 보니까 발전소들은 이익이 다 나빠지는 거죠 전력비는 못 올리고 이 천연가스는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 차트 관련해서 좀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최근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아무래도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러시아, 우크라인 이슈 때문에 많이 생기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걸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력시장이라는 건 전체 마켓은 잘 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코스트라는 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를 만들 때 보통 구리나 금속 같은 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코스트라는 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업체가 전력시장은 안 크니까 이 안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가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사실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사실 되게 어려운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업체는 분명히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 이상으로 점유율이 올라갈 텐데 어떤 업체들은 그러지 못하면 사실 적자가 계속 유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고민해봐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관련된 기업 중에서 내가 말씀해 주셨을 듯이 그 비용이 증가하는 거 그 이상으로 관련된 시장 점유율이나 그런 생산을 많이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쨌든 최후의 승자가 될 텐데 네 맞습니다 보통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기업이 좀 주로 상단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많이 되고 있나요? 사실 저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코스트가 올라가는 속도는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작년 겨울에 봤듯이 유럽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굉장히 높였던 나라들은 대부분 다 전력난을 겪었거든요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력을 변동성 있게 생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직 저장해야 되는 ESS 기술이라는 거는 지금 아직 비용 대비, 효용 대비 비용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아직 확산이 안 돼 있고 그 말인 즉슨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굉장히 가파르게 올리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리긴 하겠지만 그런데 코스트는 사실 지금 니켈 가격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구리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런 국면이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트렌드는 맞으나 지금은 조금 비용이 빨리 증가하는 구간인 것 같긴 합니다 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는 겁니다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1분기 그리고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플러그스 미래잖아요 최근에 컨센서스가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업종은 어디로 거론이 되고 있죠? 아까 방송하실 때 애플 잘 나올 수는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애플은 애플 하겠죠 애플만 하는데 잘 나오면 안 돼요 컨센서스 변화율을 좀 보면 1등이 어디냐 기술 하드웨어 장비 섹터입니다 1월달 대비해서 지금 4월 14일 기준으로 보면 거의 39% 올라갔는데 이거 거의 애플이 기여한 겁니다 애플 지금 실적이 너무 계속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뒤에서 제가 잘 말씀드릴 거지만 아이폰 13 인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야 사실 크게 이상하진 않아요 유가계에서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근데 더 특이한 건 사실 운송이죠 운송이 지금 컨센서스가 더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비용이 증가하는 거 이상으로 운송 단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운송 섹터 지금 좋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내구 소비재 의류 그러니까 뭐 이제 부동산이나 의류 업체들 지금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국면인 것 같고 이 가정용품 개인용품 같은 것들도 크로락스나 킴벌리 클라크 같이 개인용품들 파는 회사들도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불하다는 그러니까 호황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사실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라는 말씀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좀 신기하실 것 같은데 소비자 서비스 섹터 아까 굉장히 YY로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컨센서스 자체는 굉장히 내려오고 있어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더 내려오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2월 달에 동장을 좀 이렇게 생산량 가이더스 낮춘 영향이고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애플부터 보시면 최근에 매출액 EPS 컨센서스를 보면 1월 달부터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유를 좀 보면 오른쪽 그래프인데 보통 그래도 삼성전자가 보통 애플보다는 점유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애플이 더 점유율이 높고요 그리고 1분기 때도 지금 뉴스들 나오는 플로우들을 좀 보면 아이폰 13 너무 잘 팔려서 지금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언급들이 많습니다 결국에 애플은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는 말씀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이 가격을 엄청 낮추고 그래도 애플 점유율을 따라잡을 수가 없네요 애플은 할인도 안 해주는데 맞습니다.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애플이 워낙 강해지고 있고 당연히 저가 폰 시장에서는 좀 삼성이 더 잘하는 것 같고요 아쉽습니다. 제가 애플을 쓰고 있어서 그런지 애플을 오늘 발표하라고 할까요? 실적을? 오늘요? 왜요? 오늘 발표하라고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2021년 1분기 때 EPS가 1.8달러 정도 됐었고 올해 1분기 때는 2.2달러로 기록을 할 걸로 예상이 됐었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맞는데 조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뻔한 게 리오프닝 강도가 엄청 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약한 것 같은 정도?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 상승폭이 가팔랐으니까 올해 그게 좀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건 조금 내려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YY로 오르긴 하는데 최근 기대치는 좀 줄고 있다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스타벅스인데 스타벅스는 사실 좀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인건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얘네가 여러 스토어들 사이에서 이제 인력 증가가 좀 힘들고 좀 인건비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스타벅스도 사실 작년 대비해서 이게 굉장히 잘 나올 건 맞는데 좀 컨센서스 자체는 좀 내려오고 있는 공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비자 서비스 섹터 그러니까 기술, 기술주들이 지금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특히 애플이 주도해서 그리고 좀 소비자 서비스 섹터는 YY로 실적이 좋으나 컨센서스는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그럼 대장 우리 애플을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업은 애플입니까? 네 애플도 당연히 좋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섹터랑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보시면은 저희가 실적 모멘텀 상위 10개 섹터를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표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은 나스닥 운송입니다 운송 안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항공, 철도, 트럭 쪽 비중이 가장 높은 건가요? 아 이것도 제가 뒤에다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운송 섹터가 가장 좋아한다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운송 섹터 안에서 실적 모멘텀이 가장 강한 종목 10개를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은 대부분 이제 트럭 운송 업체들이 실적이 지금 엄청 좋아요 위에 있을수록 지금 실적 모멘텀이 강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럭 운송 업체들이 좋은데 이 PER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이 프리뷰라는 작업은 뭐냐면 시장의 기대를 별로 안 해서 PER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데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실적을 발표해서 주가가 좀 바로 급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을 좀 솔팅해 보려는 게 지금 이 작업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제 트럭 운송 업체들이 실적이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 중에 좀 기대치가 낮은 종목을 찾아봐야 될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보통 사이아나, 프론티어 그룹 이거는 항공사고 올드도미니온, 프레트라인 같은 것들이 좀 PER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이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주가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좀 좋아하는 기업은 오히려 파카라는 기업입니다 파카라는 기업은 상업용 자동차 기업이에요 한마디로 트럭 제조사고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왜 좋냐면은 이 업체들이 다 실적이 좋게 나오고 이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트럭 운송 캐파가 지금은 부족하고 운송 수요는 높아서예요 그렇다는 말은 이들이 트럭 캐파, 운송 캐파를 늘린다는 말은 당연히 트럭 주문을 더 늘린다는 말이랑 동의하겠죠 근데 이런 업체들이 크게 트럭 제조 주문을 늘리게 되면 이런 파카라는 기업이 수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파카라는 기업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항상 가지고 오는 PER 밴드 차트를 보면 지금 10배에서 13배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트럭 제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생산량이 부족하는 문제랑 거의 동일하게 가는 거니까 지금 기대치가 낮은데 지금 이 패스 추정치를 보면은 앞으로 계속 분기받아 실적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대치가 낮을 때 구매를 해놓으면 이제 이런 실적 증가 모멘텀으로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림에 있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적 발표일은 4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내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수해놓고 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보는 기업이거든요 파카라는 기업을 그런데 이제 파카도 어쨌든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자동차가 반도체 때문에 생산을 좀 더디게 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없나요? 만드는 쪽쪽 다 편리는 건가요? 그 개인용 승용차가 훨씬 투입되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서 상업용 제조업체들은 그 정도의 생산량 지금 못하고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다 그래서 지금 파카 같은 기업은 이렇게 그래프 보시다시피 실적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상반기에 지금 계속 운송을 말씀해 주셨고 그럼 하반기 쪽으로 가면은 계속 운송 쪽을 보시는 건가요? 다른 섹터를 보시는 건가요? 하반기쯤이 되면은 결국에 올해는 아마 상반기 정도는 운송이 좀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저는 소비 섹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소비? 네 그러니까 미국 경기 지금 너무 블리시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금 운송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제에 수요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물건을 다 옮겨야 되는 강도가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테피스트리 같은 기업이 올해 연간으로는 가장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옮겨 놓으면 하반기에는 그걸 다 소비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잘 팔려서 기업들의 매출단이 다 올라갈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운송, 하반기에는 소비라는 키워드를 꼭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프리뷰와 또 향후 실적 전망까지 쭉 확인해 봤습니다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it i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all you met with suits and ties just sitting in the crowd smoking big cigars 다은아이 잡현남 뭐가 내일까지일까요? 얼리버드가. 얼리버드. 빨리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그러나 먹이는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정답 말씀하셨습니다. 피로는 또 빨리 일어나고 빨리 자면 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산프로TV 앱이나 또 영상 하단에 있는 URL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의원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라이브 하실 때 평온하시더라고요. 평온 없지 않을 게 어디 있습니까? 하락해서. 저는 안 평온했을 것 같거든요. 주가는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 하고 떨어지면 마음이 아프고 올라가면 흥분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은 멘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주식은 꾸준하게 장기 투자한다. 그런 마음을 먹으시면 큰 부담은 없겠고요. 다만 생각할 거는 시장에 어떤 크게 변곡점이 있을 때는 뭔가 한 번쯤은 좀 체크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지난 주말에 한 2, 3주부터 계속 말할 기회를 못 잡았는데 별로 이제 아침 새벽 시간에 그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약간 무거운 얘기를 지난 토요일날 해드렸는데 그 얘기 혹시 못 보습을 위해서 잠시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딱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보여드렸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화면 좀 보여주시면 실질금리를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3주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게 파란색의 실질금리거든요. 이게 지난주 초였고요. 지난주 내내 플러스 왔다 갔다 하고 나서 결국 지난주 금요일날 막판에 보면 마이너스의 0.1 정도로 끝났어요. 이게 여기보다 상당히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빨간 지수는 이게 여기에 관계가 있는 건데 기술주인데 기술주가 보통 기술주가 아니라 골드만삭스에서 만든 지수가 또 있어요. 여기는 돈을 벌지 못하는 기술주입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재미없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돈을 벌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익이 아주 적어서 PR이 높거나 아니면 지금 돈을 잘 벌더라도 돈을 버는 범위가 훅 줄어든다구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실 때 이 네 가지를 여러 가지 주식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저나 부사장님은요. 이익을 내는 기업이냐. 항상 주식을 보실 때 이 네 개가 다 좋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익을 내는 기업인데 이익을 충분히 많이 내는 기업이냐. 아니면 이익을 내는데 적게 버거나 아니면 충분히 많이 벌었는데 이익규모가 훅 줄어드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 방향성이 중요하겠죠. 앞서 이 연구원께서 키움증권에서 좋은 자료 아주 좋은 거예요. 이익의 변화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리비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섹터가 어디가 주어진다. 파카롱 회사 저는 알지만 트럭킹 하시는 분 아실 겁니다. 미국의 트럭킹 엄청 크잖아요. 그 트럭킹 앞대가리 만드는 회사거든요. 앞대가리 표현이 그런 거예요. 앞에 차요. 앞이죠. 뒤에는 끌고 다니는 거니까. 앞에 걸 만드는 게 파카인데. 이익을 내는데 계속 많이 내고 있느냐. 아니면 많이 냈는데 줄어드느냐. 이런 거죠. 적자 기업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먼 적자 기업. 앞으로 흑자가 아직 먼 거. 대표적으로 지난 토요일 날 말씀드린 것은 우주항공.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제가 말해도 모르기 때문에 잘 알 거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욕을 안 합니다. 그 회사 얘기해봤자. 6, 7달러짜리 있어요. 사실 저는 그것도 한 3천 달러짜리 사벌 생각하고. 15년 기다려 보는 거죠. 진짜요. 15년이요. 그런데 적자 기업인데도 또 세 번째는 적자지만 곧 흑자가 전환이 기대되는 것.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갈 것은 이겁니다. 3번이요. 흑자 전환만한 재료가 없거든요. 항상. 그래서 흑자 전환할 때 대박 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2년 전에 테슬라의 모습이었죠. 그런 것들인데 이 네 가지의 어느 거에 속하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변화가 있을 거다 얘기한 거죠. 대표적인 것이 말씀드렸지만 이익을 많이 내다가 줄어드는 기업이 말하기는 약간 거시기하지만 문제 알겠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하고 앞서도 얘기가 나오던데 매일로 시작하는 기업 있죠. 그렇죠. 뭐라고 전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가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죠. 그렇지만 메타 플랫폼을 이름을 장렬에 맡기면서 주커버가 우리의 희망이라 하면서 메타보스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메타 좋죠. 그리고 저도 돈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ETF는 META라는 게 아예 따로 있습니다. 지금 메타라는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단편적으로만 보셔도 좋죠. 돈이 얼마나 그걸로 벌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커버그가. 스스로 한 얘기입니다. 저커버그는 메타보스에 쉽게 해서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인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느냐. 돈을 벌고 있습니다. 매출은 나고 있어요. 진짜요? 2% 정도랑. 2%. 그게 뭐냐 하면 오큘러스 있죠. 오큘러스 헤드셋 있잖아요. 그걸 미국에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게 몇 개 있어요. 2%를 벌고 있는데. 그거 갖고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 꿈이 있습니다. 메타보스에 관한 소위. 자기들의 비전이 있어요. 우리 회사 삼성도 마찬가지. 현대차도 마찬가지. 우리의 큰 꿈에 딱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에도 비전이 있을 것이고. 미주미도 나름의 소박한 비전이 있겠는데요. 부사장님. 미주미의 비전은 뭡니까? 궁금한데요. 저희 비전이요? 글쎄요. 살아남는다. 살아남고 건강하게 다들 행복하고. 미국 주식으로 많은 분들이 조금 재테크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게 저희 소박한 꿈이죠. 저희는 나름 크게 엄청 돈을 벌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어요. 비즈니스는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런 비전은 진짜 큰 꿈이에요. 비전이 정말 성공되면 진짜 돈을 많이 벌겠죠. 진짜요. 조커버그가 한 얘기입니다. 자기 비전이 싫었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몇 년 걸린데요?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했던 얘기입니다. IR을 통해서. 몇 년일까요? 15년을 얘기했습니다. 15년? 너무 걸린다. 그래서 아까 15년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요? 아까 투자해서 15년 기다리셨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시장에 대한 판단인데. 그런 것도 될 수 있죠. 다만 그것은 금리가 워낙 지금 싸고. 아니면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 저 밑에 가 있고. 이러면 돈만 빌리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시장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토요일날 소개해드렸지만. 시장 상황. 경기의 숙면에 따라. 경기 국면에 따라서. 이런 게 더 좋을 게 있고. 2번, 3번, 4번이 더 좋을 때 있죠. 적자 기업이 아직 먹은 게.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올라갈 때 분명히 있어요. 이게 언제냐. 돈을 막 풀 때죠. 언제였어요. 팬덤이 직후였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좀 이해하시라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이 워낙 지난 주말에 보면 많이들 또 얘기합니다. 카페는 여러 가지 운동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한 친구가 유명한 투자 전략가가 과도한 레버리지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표시해놨습니다. 우편함에 엄청 오바되는 택배함이. 뭔가 깨어났다는 게 과도한 레버리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흐름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사진을 보고 빵 터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과도한 레버리지는 한국과 미국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잘 이용하면 부채도 자산이다. 이런 측면도. 이것도 이 정도겠죠. 레버리지도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안정적으로. 이런 경우는 없죠. 이건 선물이나 이런 게 나오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는 금리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시 그 부분은 좀 진중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말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아무튼 다시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선 시간이 좀 귀중한 시간이지만 워낙 중요한 얘기라서 지난 주말에 했던 거 다시 한 번 확인하시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 자료는 이미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pdf나 이런 거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오늘 주초의 월요일 날 아침 내용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주말은 엄청나게 떨어졌죠. 한마디로. 2020년 10월 28일에 엄청나게 최대폭을 하락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부사장님이요. 네, 그렇죠. 저는 이거 잘 안 봅니다. 왜요? 쭉 보면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종목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느낌은 날 수 있죠. 느낌은 날 수 있는데. 분위기. 네, 분위기는 알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왜 안 왔냐면 미국에서 또 요즘 나온 말이 티나였어요. 티나 예전에 쓰는 말인데. there is no alternative입니다. 대안이 없던 주인시 시야이다. 피해갈 곳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토요일 날이요. 금요일 날이요. S&P 500 중에서 또 일일이 세 봤어요. 15개만 올라갔습니다. 세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또 세 봤어요. 15개가 딱 올라갔습니다. 금년에 90% 이상 하락한 첫날입니다. 전체 종목 중에서. 네, 그러니까 450개잖아요. 500개에 옳지 않으면 450개 이상 하락한 것이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없던 날이다. 이런 날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 되겠고요. 굳이 종목을 몇 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올라간 거 얘기할 것도 없고 떨어진 것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떨어졌거나 올라간 거 중에서 약간 생각해 볼 만한 건데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카드 회사 중에서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했어요. 지금까지는 은행들에서 실적을 발표했죠. 은행에서 자기네가 발행한 카드를 발표했는데 카드의 어떤 페이턴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처음 발표했어요. 카드의 페이턴트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중국 관련 회사도 있고 일본도, J12 이런 거 있겠지만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2.8%가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다만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요. 가이던스도 이렇게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핵심은 이겁니다. 카드 사용이 35%가 늘어났어요. 카드 사용이요. 그러니까 1분기예요. 여기서 특이상을 보셔야 됩니다. 여행 및 엔터 있죠. 무려 121% 늘어났습니다. 많이 썼겠죠. 예약을 미리 했을 테니까요. 그렇죠. 121%가 늘어났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그중에서도 역시 밀레니얼과 Z세대가 소비 증가에 주도했다는.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보시면서 이런 게 딱 보면 저게 뭐야.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도 이런 걸 보시면서 세상의 변화를 좀 보시라. 그래서 오늘 좀 소개해드렸고요. 킴벌리클락은 허기스랑 클리넥스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는 약간은 예전 분들은 알지만 요즘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로 다 바뀌어 있잖아요, 이름들이요. 하여튼 허기스랑 클리넥스도 8%나 올라가면서 나도 필수 소비자야, 인마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갭상승. 이게 안 보이지만, 갭상승도. 갭상승. 물론 마우스 포인트로 이걸로 갖고 와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됐고요. 또 이제 갭은 이제 옷 있잖아요, 신발, 의류인데 이것도 갭하라고 그랬어요.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하행했으니. 갭이라서 갭하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두 분이 앉아 계시더니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HCA 헬스케어가 상당히 의미 있는 건데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르시지만 이게 미국에서 대표적인 은행 병원 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병원 체인이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병원의 연합체들이 몇 개 브랜드로 도용하지만 우리나라는 민간 병원이 불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단이 하는 겁니다. 대학 병원이나 큰 병원들이. 약간 경우와 다른데 미국은 병원들을 직접 민간인이 할 수 있어요. 민간인이 할 수 있어요. 법인 만들고. 그래서 MBA 같은 데에 여러분들이 석사 경영학 가시면 거기에 아예 헬스케어 매니지먼트, 병원 관리 그런 과가 따로 있을 정도로 큰 비즈니스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기대 이해 실정을 나온 데다가 이번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고. 인건비요. 그리고 거기 제품 가격 있잖아요. 그런 가격들. 예를 들어서 로봇 팔 만드는 이런 데도 엄청 올라가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런 것도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워낙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매가 좀 자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비용도 많이 들고. 연간 실적 가이던 선을 하향하면서 HC에는 저희가 자주 보여드리는 것 같는데 왜 보여드리냐면 S&P 500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지는 금을 내로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이러다 보니 헬스케어가 지난 주말에 다 떨어졌죠. 헬스케어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 떨어진 것이 지난 금요일의 모습이었고요. 그건 나머지는 대표적인 주식들이죠.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베. 할 것이 없고.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이. 그러게요. 애플만이 그나마 지금 추세가 약간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아마존도 완전히 꺾여있는 모습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연중체죠. 알파벳도 연중체죠. 이런 수준까지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아마존하고 알파벳이 좀 불안해요. 이번에도. 알파벳이 또 불안하세요? 광고 계속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 나온 게 작년에 그렇던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약간 다른 얘기, 겁나는 얘기보다는 팩트를 말씀드릴까요? 물론 주장인데요. 주장인데. 물론 알파벳은 저는 여전히 상당히 찬스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갖고 가는 게 맞고. 지금 없으신 분 이거 사시면 되고. 이거 금액이 비싸면 소수점으로 사면 되고. 지금 많은 곳에 한 10대 군데 증가는 소수점 애매하고 있고요. 이게 7월에는 이게 스프릿 때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부담이 없어서 분명히 좋습니다, 이거예요. 애플? 애플 이번에는 실적 나올 텐데 모르겠어요. 저는 모든 아마존과 애플 리버치 실적 나오고 페이스북 메타 나오잖아요. 실적이 어떻게 나오건 간에 주가가 올라갈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눌려있다고 보고 있고. 물론 그런 눈높이를 낮췄기 때문에 오히려 훅 올라가면 좋지만 너무 여러분들이 이번에 실적이 어떻게 돼서 큰 기대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알파벳의 가장 큰 이슈는 다른 건 모르더라도 유튜브입니다, 지금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아시겠지만 전 세계 광고 시장이 1위는 압도적인 알파벳이거든요. 알파벳 다음이 페이스북이었는데 페이스북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페이스북은 지난번에도 자기네가 얘기했다시피 이번에 매출 자체가 10%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가이던스 또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알파벳 있죠. 알파벳은 광고 엄청 잘 팔립니다. 잘 팔리긴 잘 팔리는데 경쟁자가 하나 있는 거죠, 경쟁자. 어디죠? 작년보다 매출이 5배, 6배 올해 늘어나는 매출, 광고 매출 늘어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메타가 죽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걸 많은 분들이 얘기를 안 해요. 어디죠? 아시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디죠? 죽고 있는 거가 물론 작년에 애플이 소위 광고의 개인정보의 트랜스페이언시라는 액터라면서 그게 광고가 좀 어려워졌잖아요, 지금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는데요. 딱 맞추시네요. 틱톡. 틱톡이 광고 매출이 올해 한 5배에서 6배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부 틱톡을 좋아하시는 분들, 틱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틱톡은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알기에는 월마트나 오라클이 할래에다가 지분이 못 들어간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서 못 들어가서 지금 오롯이 중국계로 알고 있고 그랬는데요. 제가 정확한 지분관계는 모르겠는데 일부 틱톡을 아주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2024년이요. 앞으로 2, 3년 후에 광고 매출이요. 광고요. 거의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유튜브랑 맞먹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틱톡입니다. 그래서 메타가 녹고 있는 겁니다. 메타가 녹고 있는 거가 그냥 광고가 애플 때문에 녹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가 릴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릴이 있는데 릴이 아직 모니타이제이션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머리 아픈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약간 진도에 어긋나는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흐름을 좀 흐뜨려서 얘기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미국 주식원, 한국 주식원 간에 세상의 변화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궁금하시잖아요. 부사장님이 저는 진짜 돈 안 되는 거 엄청 보거든요. 하고 듣는 거죠. 누구 하나 전화 부사장님한테 장우석 부사장님, 이학년 위원님. 이런 걸 좀 알고 계세요. 알려주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다 이것저것 보니까 하는 거거든요. 틱톡이 중국에 상장돼 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솔직히 중국 주식은 관심이 1도 없고 틱톡이라는 것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극히 일부의 주장이긴 하지만 틱톡이 올해 매출이 4, 5배 늘어나는 건 제가 알기에 팩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만큼 늘어나면서 페이스북이 죽고 있다. 그게 핵심이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틱톡에 대해서 무섭다는 얘기는 저커버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번에도 아마 얘기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트댄스라는 비상장 주식 중국 기업이라고 하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갑자기 물어보셔야 하고 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게 오히려 키워드다. 키워드다. 그리고 제가 토요일에 했던 강의, 저희 주말 라이브는 꼭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굵직한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부디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걱정이 기후였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혈 전문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틱톡은 해보셨어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저는 한번 가입을 했다가 춤을 추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국 주식해야죠. 반만 해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의사결정이 되게 빠릅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는. 조만간 틱톡을 할 겁니다. 정말요? 억충 같이 이렇게 추셔야 되는데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다른 생각을 또 하고 있긴 했습니다. 짧은 영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의 댄스를 하면서 미국 주식을 알리는 그 모습을 고만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좀 우울하고 시장이 또 그렇고 날씨도 또 우중충해가지고 축 처지는 월요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힘차게 밝게 자신 있게 하루를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안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partial paz